자, 네가 찍찍해 성격히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일단 주방 들어가서 일단 쭉 찍어서 쉬어야할 거야 그렇지 먼저 치고 먼저 치고, 다시 하 도토리코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? 처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치고 나면 1번 차야 돼요? 안 돼요?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? 2번 한 번 차도 돼요 뭐 이렇게 하고 싶어?